이거를 연습을 하긴 했는데 페달을 하니까 더 못 치는 거예요 저거 헷갈리세요 조금 아직 일주일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네 쳐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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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슷한데.. 앞에 이어갈 수 있어서.. 여기 치실 때 앞에 이 부분은.. 저는 좀 긴장이 풀려있는 느낌인데.. 아 그래요? 긴장이 풀리면 안 될텐데.. 지금은 여기가 되게.. 몸도 되게 풀어져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저도 이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느끼지 말고.. 이렇게 좀 엮어가듯이 계속.. 이거까지는 숨을 쉬지 않을게요. 여기도.. 오히려 여기서 조금 빠지거나.. 살짝 쉬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지지 않게.. 네랑 내가 늘어지지 않게.. 그렇죠. 지금 시작하는 것도 되게 잘하셨는데.. 괜찮았어요? 그렇죠? 여기 시작하는 건 너무 잘하셨고.. 숨을 쉬니까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메트로는 100으로 맞추면서 생긴 습관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를 누르고 찍고.. 이걸 했으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빠져. 근데 너무.. 왼손 누르지 말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여기.. 얘를 받아야돼요. 왼손만 해볼까요? 얘를 약간 킥클레슨 들어가려고 빨라지려는 게.. 맞아요. 누구나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같이? 그렇죠? 틀렸어요. 그렇죠? 앞에 좋았는데.. 구분되시죠? 박자 잡혀있는데.. 여기서 뭔가 추가를 했을 때 흔들리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이렇게 날리셔서.. 혹시 이것도 의도가 있으신가.. 여기를 너무 이렇게 바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좀 신경을 쓸게요. 아.. 맞아요. 근데 오른손만.. 좀 더 채워서 가는 느낌으로 가셔도 충분히 킥클레슨다고 표현이 될 거거든요? 네. 지금 몇 가지 왔죠? 틀어놓? 80이요. 80. 한 번만 틀어놓고 해볼까요? 21. 2. 3. 5. 8. 4. 5. 6. 9. 5. 5. 5. 5. 5. 7. 6. 10. 6. 6. 갓이 흔들리는 거 말고는.. 그리고 확실히 틀어놓고 하니까 조금 더 괜찮아. 의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얘를 체크하시는 용도도 괜찮고 틀어놓고도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빼고서도 나만의 박자를 계속 가지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좀 여기 숨 쉬라고 하셨는데 아직 100% 제가 이해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숨 쉬는 느낌은 무슨 건지 알겠는데 이거를 숨을 이 앞에서 쉬어야 되는지 얘를 치면서 쉬어야 되는 건지 조금 아직 시를 치기 전에도 그렇고 시에서 확실히 쉬어야 돼요 시에서 누르면서 쉬는 느낌인 거죠? 박자 하면 쉬을 수 있으세요? 지금 좋았어요? 이 정도 좋은데 시를 더 누를 수 있으세요? 왼손 한 번 해볼까요? 왼손 다른 거 쓰면 괜찮았는데 왼손이 좀 불안해요 이쪽이 같이 갈 때 맞아요 왼손 한 번 해볼까요? 기다려주세 그 내용을 같이 진행하면서 크레셈더로 하려고 하시려니까 얘를 짓눌러서 가세요 아 이거 까지 이거를 따라가시면 돼요. 지금 그게 더 좋아지. 그다음에 이제 오른손 조금만 정리해드리면 고기를 너무 많이 밀지 마세요. 말을 약간 좀 띄우는 느낌으로 가야죠. 훨씬 부드럽게 들려. 한번 해볼까요? 살짝 공적인 느낌은 있지만 이 느낌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어서 가볼까요? 여기도 손이 승부 때문에 뭔가 진울려서 불안해지는 느낌인데 엄지를 조금 무게로 뺄 수 있을까요? 아, 멈추네요. 오히려 아래 여기 두 개가 좀 더 커져요. 여기를 치고 나서 뭔가 여기를 되게 다급하게 뻗으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조금 뻗을 거에요. 뒤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왼손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여기가 약간. 짠! 여기 세 개, 단계로. 그렇지, 맞아요. 지금처럼. 네. 같이. 그렇죠, 맞아요. 아, 잘했어요. 2개는 했는데 연습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붙여야 될 거 같아요. 여기를 혹시 일부러 끊어서 질까요? 아니요, 그냥. 잠깐 사고가 정해져요. 근데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게 너무 바로 가면은 약간 급한 느낌이 있는데 박자 저기가 약간 쓰여요. 약간,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이게 세 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덩어리가 조금 조금 불어났어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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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거는 일단 크리스는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좀 점점 퍼지는 그 느낌이 안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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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점점 커져요. 근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약에 박자는 쓰시는데 그 쓰는 만큼 얘가 같이 들어와서 얘를 치셔야 되는데 이건 떨어지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뒤에는 메트로놈 좀 틀어서 속도 밀쳐서 가셔도 되니까 일단 정확하게. 저번에 네 개 나눠서 오는 거 있죠? 그거 다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중감 중감? 두근두근? 안 되는 부분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